염소들이 아주 뿌리채 먹어요. 이 땅 좀 봐요. 염소들이 한번 이렇게 먹으면은 땅이 근데 여기는 이제 또 불이 나있죠? 불이 난 부분과 염소가 더 채운 부분 아주 확연히 달리죠. 이놈은 얘 너는 뭐하는 거야? 숭고미인가 봐요. 게으른 숭놈 숭놈인다. 숭놈인다. 아 숭놈이네. 숭놈이고 여기 둘은 아 셋은 다 새끼들 났어요. 숭놈인다. 앙컷들이예요. 새끼들 났컷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줘야돼요.